반갑습니다. 제이보컬이에요. 오늘은 조금 심오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. 바로 성대를 딱 붙여야 되느냐, 떨어뜨려서 불러야 되느냐 이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오늘 레슨 팁의 핵심을 먼저 말씀해 드리자면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. 노래에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 있으며 예술에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없다. 하지만 발성 쪽으로는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어떤 게 더 나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성대를 잘 붙이는 것이 발성 쪽으로는 더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정말 내가 노래를 오랜 시간 동안 부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성대 접지가 잘 되어진 소리를 내면 되는 것이고 아니다 나는 좀 감성적인 소리를 더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는 성대를 아주 살짝만 열어주면 돼요. 그래서 호규류의 양이 조금 더 증폭시키기만 하면 우리가 흔히 듣는 발라더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. 뮤지컬 지금 이 순간으로 시범을 보여드리자면 자 성대가 벌어진 소리입니다.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성대가 벌어진 소리 성대를 붙인 소리 이런 느낌.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래에 어울리게 또 내가 좋아하는 방향대로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발성과 노래에는 정답이 없다. 여러분들의 타고난 스타일에 달려있다. 라고 말씀드릴게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